네 안녕하세요 TV 데일리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K 글로벌 허트 드림 어워즈 K 글로벌 베스트 록상을 받았는데요 제가 사실 아직 글로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K 드림 어워드 받은 걸로 하겠습니다 글로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팬분들 짧은 순간 보러 와주셨는데 제가 사실 어디 계신지 몰라가지고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제가 상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